주로야, 몬랑이 놀아봐. 실어? 실어? 역시 애견카페를 많이 간 애들은 어이구야. 어떡해. 대박이다. 어떡해. 어이구야. 그거 왜 뜯어 먹어. 쟤 프로다, 프로. 이리 와 봐. 뭐야? 대박 대박. 비중타임. 그래. 이거 어떻게 해. 비중타임 왔어요, 비중타임. 이거 어떻게 해. 야. 저 빨리 가는 거 아니죠? 어머 어머 어머. 날쎄지? 에너지가. 고속을 걸었는데도 빨라요. 어떻게 된거야? 우리 대상 아빠 너무 배고프다 자 우리 애기들 바베큐 오 바베큐 애기들 바베큐 와 이거야? 오 와 맛있겠다 오 뭐야 이거 항아리 우와 와 진심이네 오 이런 게 있어 저기서밖에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정말? 맞지맞지 제대로다 와 이거야? 진짜 아니 큰일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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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다 우와 잘 갔어 그치 우와 아 개 주인님은 하나씩 맛 좀 봐봐 어 나도 이건 간이 안 된 거야 간이 안 됐어 너무 맛있다 간이 안 됐는데도 맛있다 어 아 일부러 강아지들 때문에 간을 안 한 거구나 네 일부러 잠깐만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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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너부터 먹어 여기 있네 엄청 잘 먹어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엄청 잘 먹네 음 맛있나 봐 저거 보니까 배고프다 어 진짜 배고프다 배고픈데요 갑자기? 설봉이는 당뇨가 있어서 페이크를 해야 돼 페이크 잠깐 눈 가려 나 왔다 오이싱공 고기향을 입힌 오이를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속아요? 잘 안 속는데 자 설봉아 고기다 고기다 고기 됐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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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과연 속을지 속을지 애들도 긴장했어